We are 슈퍼주니어! 우리는 슈퍼주니어! 마부하이! 우리 필리핀 헬페러분을 오래 기다리셨죠? 약속드렸던 것처럼 올해가 가기 전에 슈퍼주니어가 다시 한번 마닐라로 날아갑니다 자, 언제 어디서 만날 수 있죠? 네, 슈퍼주니어 월드투어 슈퍼주니어 나인 로드인 마닐라는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6시 그리고 18일 일요일 오후 5시 이틀 동안 모아 아레나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상할수록 기대가 되고 다양한 무대를 여러분들을 즐겁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주니어 여러분 우리 함께 좋은 시간 행복한 추억 만들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마발리깐 나니까요 감사합니다